넌 나의 팅커벨 와우 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같다 아니 그거 같애 핫초코 밑에 뭐 이런 느낌? 어 잘하시네 어 달달한 느낌? 아니 나는 방금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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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시는데? 진짜 보시는데? 뭔가 내가 알던 거 아닌데?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하셔서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방금 재찬씨의 팅커벨을 보고 아 왜 트월킹을 춘다는지 알겠다 느낌이 왔습니다 딱 느낌이 왔어요 방금 보고서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뭔 느낌인지 살짝 아셨고 네 좋습니다